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기에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 총선의 연수구 의뢰 민경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하고 대결했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뢰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는 비단 인천광역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위 사전투표 조작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시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거부정의 증거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선거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능한 선거 조작범도 선거데이터의 흔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 경우입니다 가운데가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플러스 값입니다 관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오른쪽에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고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7개 동에서 이정미 후보도 모두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소위 선거데이터 분포도를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1억 퍼센트 이상 선거부정이 일어났다 그 선거부정의 집중률이 일어난 것은 사전투표고 그 사전투표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좀 크게는 동레벨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의 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한 그런 소위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코스란히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동별로 송도사동 송도삼동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인 플러스값 크기하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표를 빼앗긴 마이너스값을 더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는 현대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석학을 불러오더라도 이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를 나타내는 이 소위 차이값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오른쪽에 전라북도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의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그대로 대비가 됩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곳이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곳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소위 민경욱 사례라는 것이 바로 7월 28일 날 최종 선거 공판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이번 사건을 봅니다 그동안 대법관들이 해온 노골적인 행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다시 다루게 된 것은 어제 저녁에 전자물리학과 한 교수님한테서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연수고을 사례를 대법원 선거진에 다시 방송을 부탁합니다 어제 전화를 했던 전자물리학과 교수님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사회정의를 바로잡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십시오 하고 연락드립니다 두 개 다 공 박사님이 유튜브에 다뤘던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7월 28일 연수월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재판부에 각인시켜야 될 증거라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사전투표에 설정값이 있다는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연수원 제공표의 통괄이 증거입니다 이런 달리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증거고 다른 하나는 연수월 재금표에 등장한 모든 투표지가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통 전체를 다 새로운 투표지로 갈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전자물리학과 교수님의 말씀은 정진석의 부여 선거구에서 개표 적이던 400여 표에 대해 수개표를 해보니 개표기 결과와 달랐습니다 그 뭉치를 다시 개표기에 돌려봐도 계속 같은 값이 오류가 나오다가 개표기를 껐다가 다시 켜서 리셋하니까 그때서야 수개표와 같은 정확한 값이 나왔다는 설정값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전자개표기에서 컨트롤을 한 거죠 일정한 표뭉치를 여러 번 돌려도 같은 값의 오류가 나오다가 끄딱 켜니까 정확한 값이 나왔다는 것은 설정값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공 박사님이 그 방송을 다시 찾았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전자물리학과 서울에 계시는 한 분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전체를 표를 갈은 통괄의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연수월 사전투표제 QR코드를 일일이 리더기로 읽어 중복되거나 빠진 시리얼 번호가 없이 완벽하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통괄의 증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발급은 되고 투표는 하지 않은 16표가 있었는데 실수로 이것까지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과 개표 디지털 원본을 파괴한 것을 합치면 맹백한 통괄의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도 당시 유튜브에서 봤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후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 법원에 증거 보존된 통들 자체가 또 통괄이 됐다는 겁니다 7월 28일 선거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통괄의 과정, 인쇄 과정과 장소, 언론과 국힘과 대법관이 동조한 과정 등 연쇄적으로 드러날 것이 끝이 없는데 저들이 호락호락 인정하겠습니까 저들을 몰아붙게는 간단하고 확실한 증거가 좋을 것 같아 이 두 가지의 재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명이라는 것을 다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설정값을 줘 가지고 조작을 했고 그 조작이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조작이 된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고 다른 하나는 소위 개표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의 투표지 개수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존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직접 제출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표를 다 가른 통괄의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